여러분 오늘도 뒤늦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블라디를 카페에 가서 제가 좀 할 일들이 많아요 뭐 한국에서 이제 덜 마무리 짓고 왔던 사진 작업이라던가 몇가지 일들이랑 내일 3일 뒤면 도착할 차량 관련해서 이제 금액 페이랑 세금 세금 내야 되는게 있는데 그래서 나 근데 오늘 날씨 왜 이렇게 좋아 뭐야 어제는 흐렸는데 날씨 이 정도면 못참지 노을 보일 것 같으면 독수리전망대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전망대 가서 사진을 좀 찍고 이런 날 드론 날려야 되는데 바람다 불고 숙소 근처가 학교가 있더라구요 여기가 학교에요 여기가 그래서 학생들이 상당히 많고 뭐 대단한 대학로나 이런건 없는데 그래도 조금 쇼핑몰이랑 있다는거 도검 시 호비 도검 뭐 약간 컬리지 스쿨 아니면 여기 횡단보도는 없는데 횡단보도는 없는데 이렇게 서면 차들이 이렇게 서서 기다려줘요 제가 랩탑 가지고 작업할거라 하니까 여기가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아메리카노? 아이스도? 여기 하나? 네. 네. 1 아이샤 아메리카노 그리고... 1 치즈 케이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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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모르겠는데 왜 KFC가 더 싸지? 일반 음식보다. 다른 맛. 한국에서 먹던 그 맛 보다 조금 더 달다. 제일 싼 거 시켰는데 169불이었으니까. 2300원. 회복사. 프로틴. 근데 생활 잘 못했네. 물을 마셔도 되냐. 왜냐면 방금 카페에서 키라미수 먹었는데. 다 치즈 케이크 먹었는데. 카메라랑 드론을 챙겨서 다시 나왔습니다. 좀 쉬었어요. 1시간 쉬고. 지금 오후 4시 반인데. 독수리 전망대. 그래도 여기 블라디 오면. 대부분 이제 그 브릿지. 블라디 브릿지 이름 뭐였더라구요. 까먹었는데. 여튼 그 이쁜 거 있거든요. 못 가나? 독수리 전망대. 공사하고 있네. 제 생각에 아마 뒤로 가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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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사람이 그냥 포기하면 안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붙잡고 물어봐야 됩니다. 한국어. 감사합니다. 남편은 너무 좋아. 다리도 불편하신대. 아. 아. 스파시바. 아니요. 자. 다이슨. 아. 다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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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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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슨. 다이슨. 로스 노스 너무 좋아 아저씨 와 근데 오히려 더 좋아 관광지 없으니까 준비해온 커피를 한잔 마시고 그나저나 마시고 그리고 Oh, I keep sinking Into your blue, into your blue Yeah, I keep sinking Into your blue, into your blue Right into you Oh, I'm under, I'm under, but I'm high 전망대 좋긴 한데 바라보는 광양 오른쪽에서 해가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빌딩이랑 호텔 같이 생긴 건물이 있는데 여기 가서 한번 올라가도 되는지 허락을 맞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사진 찍어준 친구들 여운로 올라가면 딱인데 중남미 여행할 때 제가 도시 여행하면 왜 전망대에 돈 주고 가기 좀 아깝잖아요 그러면 전망대 밑에 한 두 층, 세 층 사이로 막 레스토랑 있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레스토랑 간다고 가서 거기 이제 메뉴판을 봅니다 원하는 메뉴가 없다는 듯한 이제 좀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면서 근데 여기 뷰가 좋은데 한번 보고 가도 되냐 하면 보통은 그냥 보라고 해요 고마워요 뭐 이상한aches 비바이 레스토랑? 레스토랑이 두aman 다다,irie 아 다다. 감사합니다. cnm. 와 이런거 감사합니다. 샤인머스기 닭다리 7개? 3,000원 계란은 그냥 1,600원 제가 철칙이 있어요 100원 아끼지 말자 100원 더 쓰고 괜찮은 계란을 먹자 오케이 백란 너로 정했다 여기 여러분 이게 러시아 그 거의 뭐 절인 야채들인데 아 이거 당근 이게 까레이스끼 아마 이게 까레이스끼 샐러드 고려인들이 배추 없어가지고 당근으로 만들어 먹던 김치입니다 아 이거 비트샐러드 아 이거 비트샐러드 맛있어 이거 러시아 보면 꼭 먹어야 됩니다 중앙아시아랑 꼭 먹어야 되는 이 뭐랄까 생선 절인 생선? 개 짭니다 이거 긴장하고 먹어요 옆에다가 저거 드실 때 몰 2리터 갖다 놓고 드셔야 돼요 이게... 키로당이지 가장 가격인 2개 키로당이겠지 그런거는... 아 이게 3,000원 아니네 이게 4,000원 뭐 저런거 하나에 한 1,000원 언저리 이렇게 신고 논가스 전에도 좋은 내일이라는 제품이 공부 increase 아무거나 개 값 마일 메가가 어 보 cartoon ski tienen 오른쪽 로벤 다? 네 소울 가스 아아아 아아 아아 비어있는 가스 아 가스 감사합니다 로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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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건물인가? 절대 아닌가? 여러분 건물은 여기가 많은데 일단 안 보여요 I'm looking for this area? 한국이 잘 안 보여요 음 러쉬 아아 네 스페닫 너무 감사합니다 아아 아 tu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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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스페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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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ter 스페닫 스페닫 아 아 카레이시기? 1일 오늘? 아, 카드? 카드? 캐시? 캐시 950 아니 아니요 아니요 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최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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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룰에까지 굴대 아 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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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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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네네네네네네네네덤 얘가 몇가지 아름다운 반 명 아름다운 반 명 I re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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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estly I don't know who the thought they trusted me My friend or my foe I'm off the exit of the draw I remember I remember back when I was younger I was happy All this feel like I'm running the stamina I'm with that all this silly I'm ballin' baby Babies yelling, texting Shunny, give me that candy Run with the rags, track beat me I run up the rags like an acting Big fags, real the dicks, he's playing All I'm like, dick, it's better I'm like I ain't gonna be like Yeah, now they just give me like fame Remember when we're back to the club This bitch's music ain't coming I got fun with them and took It's hot Not bad Not bad Shampoo is good Shampoo is good Yana Yeah, there are only a few people Like all people only So it was nice for me Like kind of private It's hot Tomorrow I'll go home For two more days And I will sleep So every week you work for five days? No, two by two Ah, two by two So you're a student now, right? No No Finish already? Yeah Oh yeah Yana, how old are you? 22 Really? Yes You know how old am I? No Let you guess I don't know I think 27 27? Yeah I'm 34 Some day before I leave I will leave next Monday So Could you take one video with me together? Something Okay Do you like it? Yeah Oh yeah Just tell me your number Yeah Put here And you can send me Which day you like i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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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